예능계의 우수죠! 배우 이광수씨입니다. 이광수씨는 더존, 버텨야 산다에서 공식 웃음 버튼으로 활약했는데요. 어지러칠지 모르는 예능감과 예능 천재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본업인 연기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존재감 확실한 만능 엔터테이너 이광수씨. 오늘 남자 예능 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정말 연기와 예능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능력자이시죠? 맞아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늘 이광수씨 활약 보면서 밝은 기운을 얻고 있거든요.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도 촬영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역시 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인사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네, 가운데에 한 번만 바라봐주세요. 베테랑답게 포즈도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전자보드에 싸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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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